패너마 잭띵 패너마 잭띵 25불짜리가 있고 35불짜리가 있어 큰 차이가 없겠어 15불 35불 반품 메뉴 500불 30불 20불 30불 30불 저희는 25불짜리를 먹겠습니다 네 30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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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브샤브는 참깨소스랑 먹어야지 국물 피의가 어셌나 샤브샤브샤브 샤브샤브 Lamb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니 1차로 고기를 다 넣어놨어요 전부 다 야채와 고기를 모두 다 넣은 상태입니다 하얀 국물은 대추가 들어있어서 산박 느낌이 좀 나요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맛있겠다 타돌박이, 버섯, 청경채를 같이 싸서 먹습니다 푸흡, 버섯, 버섯, 우유, 버섯, 버섯, 우유! 추워! 마수아 진짜 좋은데 오랜만에 먹는 참깨소스 맛있네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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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배추 야채만 많이 먹어도 본전 뽑는거야 야채랑 비싸잖아요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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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추장 국물색깔 흰색 국물이 까매졌어 마늘이랑 파가 있어서 여기다가 다 때려 넣었어요 야채도 다시 넣고 지금 2차전 시작입니다 빨간 국물은 그냥 맛이 그래서 미안해 파나마 직딩